파이썬 쉘에서 실행한 코드들은 휘발성이에요 한 번 실행되면 모두 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이 작업이 매우 길고 복잡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작업들을 파일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파일의 코드를 실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디렉토리의 이름은 파이썬 튜토리얼로 할까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를 Visual Studio Code로 열게요 이 폴더를 Visual Studio Code로 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Visual Studio Code에다가 톡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디렉토리를 신뢰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우리가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ye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에 파이썬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면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 파일은 우리 수업이 3-2 수업이기 때문에 3-underbar, 2-underbar, 파일.py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앞에 있는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뒤에 있는 py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확장자이기 때문에 py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파이썬의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저는 1 더하기 1의 결과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파이썬의 문법에 따라서 저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는데요 실행할 때는 터미널을 클릭하고 new 터미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명령어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파이썬 3-3-2-py.py 여기에 제가 3이라고 한 부분은 여러분이 설치한 파이썬에 따라서 저거는 그냥 파이썬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3-2-py.py 파일을 열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엔터 그런데 실행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셀과는 다르게 파일에다가 저장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때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화면에 프린트해 주라고 이렇게 파이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파이썬은 저것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로서 보시는 것처럼 2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줄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더 간편해요 a는 1, b는 1, 그리고 a와 b를 더한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서 그 실행된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죠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하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 파일을 파이썬으로 실행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코드를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코드의 내용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작업인지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복잡한 작업을 설계할 때는 여러분이 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파이썬의 핵심적 문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